발라서ên 굴러갈 때.. 우리 지난 내내 룩하면서 배 터져서 다녔던 거 아니야? 솔직히 아직도 그런 건 안돼래 완전 크루아상 전문점이고 이거 꿀인가? 꿀이야 이거 꿀그래들잖아 크루아상이 완전 먹는 것 같은데? 먹고 싶은 거 하나씩 골라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약간 플레인이 먹어보고 싶은데 안에 크림 들어있는 거잖아 누군가가가 다가가야 돼 내 인생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좋지 않아 그 날은 그 날은 그 날은 그 날은 그 날인으로 나구야 에펠탑 에펠탑 문을 빌려 3개가 660원 그러면 싼 거 아닌가? 되게 싼 거 아니야? 진짜 맞아? 야 저 스무 선수랑 후지선 너무 귀여운데? 3개가 7000원이야 그럼 싼 거 아니야? 엄청 싼 거 같은데? 가시죠 언니 귀걸이가 너무 이뻐 귀걸이 사줘 다이안니나 이거 귀걸이 사줘 어디 갔어 에르메스 사는 여자들 좋겠다 에르메스 좋아? 에르메스 지른 대만댁 아가씨 내가 본 사람은 다 저게 벌려줘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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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에르메스를 사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하하하하하하 이게 뭐야? 이게 과학관이라고? 이게 과학관이라고? 어 아 가운데 시바견 지나가는 거 너무 웃기다 어 여기다 여기다 맞아? 아 아닌데 여기 아닌데 언니 아 여기 아 여기인 줄 알았어 여기는 프레쉬리버라고 써있어서 간요리 전문점이라는데? 여기입니다 잠시만요 3명 3명이요 3명이요 잠깐만 저 뒤에 2명이요 2명이요 아 아 그렇구나 다이져브드스 우리 같이 10분정도 기다려야 된다는데? 괜찮아? 같이 먹어? 같이 먹어? 에린 10분정도 기다려달래 이건 진짜 내조감이야 옆에 분 드시는 사이즈 아 나는 이거 먹을거야 히찌마부시 소금 뭐 드실 사람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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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지 물어볼게 콜라도 사케 다 소금도 있고 저도 그냥 메인 히찌마부시로 먹겠습니다 아 귀엽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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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가슴 내 사진에 가슴 크게 잡아줘 골이 있어 고맙습니다 짠 짠부터 합시다 너무 힘들 유리짠이 아니네 맛있다 유리 맞는데? 맛있다 맥주 맛있다 그래 먹고 다르터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여기 비주얼 너무 좋다 접시 너무 이쁘다 접시 너무 이쁘다 일본 너무 좋아 진짜 아리가떠고자이마스 말 자랑 이거 너무 이쁜데? 일본은 왜 이렇게 다 이뻐 일본 와서 살고 싶다 간장 접시가 이쁜건 알겠네 다윤언니 수진언니가 가만히 있으라잖아 먹읍시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드세요 저 찍고 있잖아요 안 찍었어? 배고프다면서 진짜 맛있겠다 드세요 드세요 사심이 잘 시켰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셨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셨습니다 현명한 선택 수진언니 아까부터 사심이 먹고 싶다고 초밥집 앞에서 눈을 못 대고 막 우리 많이 먹었잖아 수진언니가 회를 좋아해 많이 먹진 않았어 그래? 이렇게 한 접시 회를 한 접시 정도 먹어야 돼 언니 우리 저기 회먹으러 가자 회를 딱 여름이라 좀 참고 있어 아니 그게 터져서 굴러갈 정도야 이게? 우리 지난 내내 우리 로칸에서 배프다면서 다녔던 거 아니야? 솔직히 아직도 그게 소화가 다닐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럼 나눠 먹자 먹어야 먹을 수 있어 근데 굴러다가 안 할 수 있어 굴러다가 안 돼 아 너무 귀엽다 이게 뭘까? 귀엽다 버섯인가? 콜라기 콜라기 아닌데 콜라기 휴만한 거 있잖아 콜라기 그렇게 이렇게 짠 거 있어? 4등분한 거 대박 아니야 아니야 찍고 있어 찍고 있어 그래서 떠줄게 먹어 나 여기 많아 언니 어서 먹어 아니 나 먹고 있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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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남겨 하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게 저를 원망합니다 다이어트 할게 하면 되지 다이어트 할게 다이어트 할게 하하하하 다이어트 할게 우리가 사람의 몸무게로 돌아가자 하하하하하 제일 편집에서 다이어트 할게 다이어트 할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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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